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외국어 공부를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국의 반찬, 교육의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가장 좋은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는 외국어의 가장 좋은 배경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국제아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고지다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국사의 오디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건 인터내셔널 언컬입니다. 제가 지금 4개 국어로 인사말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사말을 시작한 이유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외국어 공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요. 21년 이상 해외에서 살고 있고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4개 국어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 언어마다 레벨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사람들이 아재님은 몇 나라 언어를 구사하나요? 라고 저에게 질문하신다면 저는 당당하게 4개 국어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저에게도 광고가 들었습니다. 유튜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일이 생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영상은 제가 모 회사로부터 돈을 받고 찍고 있는 영상이에요. 제가 지금부터 한 10분 이상을 이 회사 홍보를 굉장히 열심히 해줄 거고요. 그 이유는 제가 바로 이 회사 제품에 대한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고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한 한 달 전쯤에 이메일을 받는데 입재하자님 안녕하세요. 광고 협찬 영상을 한번 진행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이메일이 들어온 거예요. 야,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야, 광고가 들어오는구나. 정말 나에게도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라는 어떤 감동? 그리고 또 기쁨? 왜 저를 선택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아참, 그 회사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해야겠다. 자, 그 회사는요. 바로 그 회사는 코어소리 영어라는 회사입니다. 회사 자체가 조금 저에게 인지도가 있는 회사였어요. 제가 외국어 공부를 즐겨하다 보니까 유튜브로 외국어 관련된 영상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됐거든요. 제가 이 코어소리 영어라는 영상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리뷰한 거 이런 영상들을 몇 개 봤어요. 바로 이 회사인데요. 여기 로고인데 바로 이 회사입니다. 이 회사인데 좀 지명도도 있는 회사였고 근데 제가 아무리 광고가 들어와서 기분 좋다고 해도 그냥 그걸 덥석 진행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제화재 체면도 있고 제 채널과 맞는지 안 맞는지도 사실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살짝 튕깁니다. 담당자분한테 제가 코어소리 영어의 제품을 좀 경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광고를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담당자분이 자신 있게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해서 저에게 패키지 딱 30일 동안 들을 수 있는 아 이거 좀 약간 좀 담당자님 저기 한 6개월짜리 넣어주시지 30일 동안 맛을 볼 수 있는 패키지를 저에게 딱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들어가서 이렇게 수업을 막 참관을 했어요. 야 근데 진짜 너무너무나 제가 이 회사에 가르치는 방식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어요. 이게 뭐냐면 좀 감동이란 말이 오바스러울 수 있지만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 여러분도 혹시 쉐도잉 기법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외국어 공부할 때 쉐도잉 기법으로 영어를 했더니 영어를 극복할 수 있었다. 쉐도잉 기법으로 외국어를 공부했더니 굉장히 실력이 향상되었더라. 이 회사가 바로 그 쉐도잉 기법을 기본적으로 해서 외국어를 가르쳐주는 그런 온라인 강의를 하는 회사입니다. 이 쉐도잉이라는 게 뭐냐면요. 상상력을 자극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쉐도잉 복싱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복서들이 상상을 통해서 내가 마치 어떤 상대 선수랑 직접 시합을 하거나 아니면 스파링을 하듯이 상상을 통해서 피하기도 하고 가드도 올리기도 하고 주먹을 날리기도 하고 이런 쉐도잉 복싱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복싱해 보신 분들도 아실 텐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말 실전에 돌입하기 전에 내 상상력을 최대한 자극을 해서 마치 내가 실전 복싱을 상대 선수로 하고 있는 듯한 그러한 상상을 하면서 운동을 하는 게 바로 쉐도잉 복싱입니다. 바로 외국어도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한번 이런 영상을 올렸었어요. 상상력을 자극해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쉐도잉이라는 기법이 뭐냐면 일단은 상상력을 우리가 동원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듣고 말하고 그 과정에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어떤 상황에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상상력을 최대한 끌어내므로써 학습 효과가 굉장히 시너지가 나는 이런 방식을 바로 쉐도잉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단어를 외울 때 무슨 단어가 좋을까? 만약에 Absolutely Absolutely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절대적으로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Absolutely, 절대적으로, Absolutely, 절대적으로, Absolutely, A, B, S, O, 이게 외워집니까? 물론 이렇게 수백 번, 수천 번 하면 외워질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반복적으로 읽고 쓰고 하는 거는 사실상 외국어를 공부하는데 크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설령 그렇게 외워진다 하더라도 금방 까먹어요. 그런데 어떠한 자극을 받아서 내 상상력을 동원해서 문장이라든지 단어를 외우거나 그러면 굉장히 쉽게 여워질 뿐만이 아니라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아있습니다. 제 예전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외국어 공부를 할 때요. 예를 들어서 영어다 그러면 이렇게 했어요. 가장 재밌는 게 사실 그 문법 부분은 사실 좀 지루하잖아요. 여러분 다 비슷할 거예요. 문법은 좀 지루한데 저는 가장 재밌었던 게 다이알로그, 대화 부분이 있습니다. A, B가 대화를 한다거나 철수, 영이, 데이빗, 철수, 영이, 데이빗, 마을틴 이렇게 막 대화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있어요. 저는 그 다이알로그 파트를 굉장히 재밌어했고 그 다이알로그 파트를 공부할 때는 내가 철수가 돼보고 내가 데이빗이 돼보고 내가 영이가 돼보는 거예요. 마치 연기를 하듯이 제 스스로가 그 인물이 돼서 다이알로그 패러그라프를 막 읽고 암기하면 굉장히 빨리 단어들도 암기가 되더라고요. 그 상황이 빨리 이해가 되고 문제는요. 저는 연극영어학과 출신입니다. 제가 영상에 얘기했지만 연극영어학과를 대학교에서 전공을 했고 그리고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연극반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그렇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막 연기하듯이 쉐도잉을 한 거죠. 제가 그 쉐도잉을 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게 일반인들은 굉장히 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 코어소리 영어를 보니까 그냥 여기서 하라는 대로 계속 순종하는 마음으로 쭉 따라만 하면 아주 재미있게 아주 부담 없이 외국어를 잘할 수 있게끔 정말 잘 만들어놓은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되라는 거죠. 제가 그냥 체계 없이 내 스스로 했던 그 쉐도잉 방식을 이 코어소리 영어에서는 아주 체계적으로 정말 잘 시스템화돼서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나는 일본어 공부했습니다. 나는 미드를 보면서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뭐 일본 드라마, 미드, 일본 애니메이션 이런 걸 보면은 실력이 늘어납니다. 근데 이런 거는 저는 믿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미국 영화 아무리 일본 드라마, 일본 애니메이션을 봐보십시오. 실력이 향상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미드를 계속 보는 거 자막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일본 애니메이션을 계속 본다고 해서 실력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거예요. 본인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아무래도 한국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정말 영어권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거나 이런 기회가 좀 없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아마 미드를 좀 열심히 병행해서 보셨다거나 이러면 시너지가 나서 영어가 향상될 수 있겠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미드를 본다? 아무 생각 없이 일본 애니메이션을 본다? 그렇다고 해서 실력이 늘어나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드라마나 아니면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력이 늘어나려면요. 그 씬 하나하나에 대사 하나하나 단아하나들의 문맥과 그 단어들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서 그걸 가지고 계속 쉐도잉 상상력을 발휘해서 내가 마치 그 영상 속에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 내가 마치 그 인물이 된 듯한 느낌을 가지고 정말 그 모든 단어와 표현법들을 체계적으로 계속 쉐도잉을 하면서 본다 그러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이 회사가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영화나 그리고 영상 자료들 애니메이션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께 영어와 일본어 그리고 또 중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그런 회사더라고요. 제가 한번 예시를 드려볼게 여러분들한테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잘 들리나 안들리나 분명히 여러분들 아는 소리입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나는 헤드헌터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요? I am a headhunter 이렇게 절대 또박또박 해주지 않고 어떻게 해요? I am a headhunter I am a headhunter 이렇게 현대하게 안들리는 겁니다. 되세요 여러분들 이해가? 다시 한번 딴 것도 I stand on the shoulders of giants I stand on the shoulders of giants 여러분들 혹시 숄더리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숄더 어깨죠 그죠? 자이언트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거인이라는 뜻이죠? 단어 아시죠? 들리세요? 이 소리 I stand on the shoulders of giants 들리세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이거 제가 저희 직원 대상으로도 해보고 수강생 대상으로도 해봐 아무도 못 듣습니다. 이건 뭐 서울대 심지어 하버드 교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안들려요 소리가 너무나 빠르고 너무나 발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죠. I stand on the shoulders of giants 이렇게 소리를 냅니다. 우리가 하는 숄더인가요? 숄더 아니죠 여러분들 숄더 숄더 뭐예요? 숄더 목소리가 훨씬 더 굵고 발성이 딱딱딱 들어가고 있는 거 느껴지시나요? 어브는요? 어브는 죽입니다. 기능어로서 소리를 팍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이언트 할 때 자 할 때 강세를 앞에다가 팍 찍어줍니다. 발성이 딱 들어가는 거 자이언트 자이언트 보통 자이언트 이렇게 하죠. 와 근데 그렇게 절대 안 하죠. 어떻게 해요? 자이언트 자이언트 이렇게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소리가 들릴리가 있나요? I stand on the shoulders of giants 그죠? 우리가 하는 I stand on the shoulders of giants 발음 아무리 굴려도 제가 버클을 했을 때 서울대생들이 오면 발음 막 굴려요. 이게 혼자 하려고 하면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들 이 쉐도윙 기법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뭐 드라마를 보면서 그 영어 문맥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파악을 하고 사전을 찾아봐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는 정말 거의 한 80% 이상의 되는 그 영화에 나오는 모든 배사들과 표현법을 다 분석해서 선생님들이 차근차근히 알려주고 재미있게 반복적으로 따라할 수 있도록 해 놓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회사 대표님이 보니까 좀 젊으신 분인 것 같은데 신완국 선생님이라고 이런 거 있었어요. 예전에 야 근데 영화 한 편 씹어먹어 봤니? 라는 책이 예전에 있었거든요. 그 책을 쓰셨던 저자시기도 하셨더라고요. 이 신완국 선생님은 정말로 영어 공부를 잘하고 싶어서 이 방법 저 방법 쓰다가 다 실패하고 본인이 정말 스스로 쉽지가 않은데 영화 한 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어려운 걸 한 거죠. 모든 표현법들을 독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를 한 편을 정말 씹어먹은 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자기 신의 영어 실력이 아주 굉장히 향상된 걸 느끼고 또 버클리 대학인가 굉장히 명문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는 바로 이거예요. 굉장히 제목이 자극적인데 이 책도 이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입니다. 혹시 이거 보신 분도 계십니까? 영화 한 편 씹어먹어봤니 이 저자가 대표님으로 계시더라고요. 제목 참 재밌게 잘 지었다. 그리고 이렇게 영화 한 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다 분석하기가 어려운데 이 사람은 이거 해냈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한국에 들어가게 되면 이 책도 한번 사볼까 해요. 제가 지금 일본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코아소리 영어에 가르쳐주시는 이 방식 자체가 너무나 제가 봤을 땐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정도 체험을 한 다음에 광고를 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신 있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코아소리 영어에 들어가셔서 수강을 하시면요. 제 아이디가 JH5950이거든요. JH5950 이 아이디를 통해서 수강신청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5만원 작지 않습니다. 5만원을 할인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진짜 좋은 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같이 오프라인상에서 어디 학원에 가시거나 이렇게 해서 수업을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한다는 게 좀 부담스러운 그런 현재 시국이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온라인 광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나 언제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장소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 또 와이파이만 되면 인터넷만 있으면 부담없이 수업을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저처럼 나이 먹고 언어를 한다 공부를 한다 쉽지 않거든요. 직장생활 하시면서 또 사업하면서 사회생활 하면서 외공부를 학원 등록해서 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자기 의지만 있으면 아무 때나 어디서나 쉽게 온라인으로 강좌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재 같은 경우도 파일을 다운받으실 수가 있어요. 다. 그래서 다운받은 교재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시키는 대로 잘 따라간다 그러면 재미있게 지루하지 않게 영화도 일본어 같은 경우 러블레터 여러분들 다 이와이순지 감독이 러블레터 아시죠? 그 영화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요. 또 많은 컨텐츠들이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미국 헐리우드 영화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게 수업을 하실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이 회사의 장점이 뭐냐면 제가 보니까 강사님들이 너무 예쁘고 섹시하고 너무 잘생겼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강사님들을 뽑으실 때 외모로만 보고 뽑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실력들도 굉장히 출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강사님들 얼굴만 보고 있어도 전혀 지루하지 않습니다. 정말 미인들이 많으시고 남자 선생님들 다 너무 잘생기셨어요. 재밌더라고요. 그것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지아재 믿고 한번 코어서리 영어 등록하셔서 공부를 하신다 그러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재미있고 편하고 쉽게 외국어를 정복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쉐도잉 기법 상상력을 동원한 외국어 공부 방법은요. 제가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었던 방법인데 정말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쉐도잉 기법을 한번 스스로 활용해보시고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나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걸 혼자서 쉐도잉을 막 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코어서리 영어에 살아는 대로만 이렇게 열심히 따라하시면 저절로 쉐도잉이 저절로 돼요. 되면서 재미있고 즐겁게 외국어를 정복할 수 있다는 거. 이상 제 영상이 좋았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정말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그리고 코어서리 영어도 한번 방문해서 한번 웹세트도 한번 보시고 그러시면 이렇게 살짝 맛보기로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영상들도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국제화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장부터 바로 들어볼게요. 뭐라 그랬죠? 좀 길었어요. 그죠?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여기 강사님들이 보면 정말 연기도 너무 재밌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부터 볼게요. 강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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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unchanged coupon 제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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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패턴이거든요. 接道电话 문장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saiki 최근에 좀 들어오지 않은 방이었어 아까 장면 기억하시죠? 그러면 그 장면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쉐도잉 같이 저랑 한번 따라해볼게요 자 다시 한 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문장 이렇게 따라하실 때 모든 게 잘 안된다고 좌절하지 마세요